19. 사그러진 꿈 절에서 돌아와 회장으로부터 도연의 의지를 전해 들은 부인은 가타부타 시비를 누나지 않았다. 그놈은 당신이 죽는다고 해도 물러서질 않을게이야. 공연이 체면도 안설 반대 시위 따위는 안하는 게 좋겠다고. 자식 잃고 체면 망가지고 그럴 거 없이 그저 내버려 둬. 19. 부처님 자비 흥내라도 내야지. 그만큼 절마당을 밟았으면 말이야. 쥐끼리 뜬 마저 잘 살면 되지. 지가 죽어도 살아보겠다는데 어쩔 거야. 마주 앉아 있는 회장에게 옆 얼굴을 보이면서 부인의 고개가 정원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짐작보다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젊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그저 편하고 둥글고 보기 써보이는 60대 노부인일 뿐인 자신의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회장은 참 이 사람과 오래도 살았구나 하는 탄식도 회안도 아닌 그저 슬쩍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끝 같은 감에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 지금까지 산생의 반 이상을 함께 보냈다. 옛날이 아닌 지금도 늦은 결혼이란 나이에 장가를 들어 남매를 가졌다. 돈 욕심만큼이나 자식 욕심도 많은 회장이었지만 자식 숫자는 뜻대로 되지 않았었다. 젊은 날부터 회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의 복일 뜻하는 사업재수는 회장 자신이 아닌 부인의 복 때문이라는 소릴 수없이 들었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식의 덮어놓고 요리상 같은 말에는 코웃음조차도 아깝다고 믿는 그였지만 마누라 때문에 잘된다는 말에 거북해 본 적은 없었다. 누구 때문에 잘되든 잘만 되면 그만 아닌가 자신의 사업 번창이 동대문 남대문 때문이라 해도 자기 집 굴뚝 때문이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잘만 풀려가면 아버지 죽인 원수의 귀신이 돕는 때문이라 해도 회장의 부친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일태면 그렇다는 말이다.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었다. 그가 인정하는 것은 아내를 얻어들이고 그다지 잘못된 일이 없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들 그 역시 아내 때문은 아닐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가라는 생각 방식은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 방탕한 자식 때문에 혹은 바람난 안사람 때문에 망신살이 뻗고 수치를 당하는 업계 스캔들이 생겨도 그는 자식을 방탕하게 키운 것도 안사람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도 결국 자신이 책임질 일이지 동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이 탓일까. 근년에 들어 그는 탈없이 검소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하는 바깥 일에 대해 알려고도 아는 채도 않고 수도분하면서도 남에게 숯받들이는 일 없이 집안을 꾸려와준 아내에 대해 고마움 비슷한 것을 가끔 느끼곤 했다. 장가는 제법 잘 든 셈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집에서 파티가 있는 날이면 아내를 불러내어 손님들에게 소개했다. 전에는 안 하던 짓이었다. 영은과 도연의 이야기를 통과하는 것에 회장은 아내에게 전혀 없던 망설임을 느꼈다. 아내는 이날까지 백가지 일에 전부 다 회장을 왕으로, 군주로, 신으로 섬겼다. 군소리라는 것이 없던 사람이었다. 보호자가 없어진 영은을 집으로 드릴 때도 아내는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한마디였었다. 백가지가 다 회장 뜻대로였던 아내가 이것만은 하고 평생 처음 내놓은 자기가 영은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전염병에서 아들을 격리시키듯 영은과 아들을 떼어놓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젊은이들을 갈라놓는 일에는 회장도 수동적인 협력자였었다. 영은이 남을 할 데 없는 자식을 잘 낳게 생기지는 않았다는 점만 빼고 처녀였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딸보다도 오히려 더 기분 좋은 다정함을 느끼면서도 아들의 처로 들이기는 어쩐지 흡족스럽지는 않았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뜻의 수동적인 동조자가 되었던 것은 자신도 사회적인 일환상식에 있어 결격으로 지적될 부분을 갖고 있는 영은이보다는 자격 완비의 며느리를 원했던 탓이었다. 줄곧 늦추지 않은 영은에 대한 아내의 필사적인 경계에 주던 원인을 제대로 안 것이 극히 최근이다. 회장은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모른다. 아니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나무에 따로 열린 돌배와 담배 정도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아내는 몇십 년을 남편 다음에는 절을 모셨다. 어쩌면 회장 자신이 절 다음일지도 모른다. 아내는 잘못 풀렸으면 무당이 아닐까 싶을 만큼 꿈이라는 것을 잘 믿었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 잘 맞는 여인이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을 때거나 예측 못했던 실패에 부딪혔을 때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될 일을 무리하시지. 했더랬어요. 하는 식의 짧고 조용한 아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회장은 또 또 그 점쟁이 같은 소리. 알긴 당신이 쥐똥을 알아. 그렇게 잘 알면 어디 당신 죽을 날이나 뽑아보지 그래. 하는 식으로 면박을 준 일도 많았었다. 그러던 것이 겁없이 동서남북으로 회돌아치며 사업 확장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혈기 박만한 시절이 가고 스스로도 힘에 겨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회장 쪽에서 뭔가 승부를 내야 할 일이 있는 날이면 이봐 할멈 하고 아내를 불러 세워 오늘 일진을 좀 봐봐. 잘 돼 잘 안 돼 하게끔 되었다. 아내가 슬그머니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나가보세요. 하는 날은 대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낙착을 보고 제가 점쟁이에요. 점쟁이 아니라 나도 몰라요. 당당하게 눈을 맞추고 핀잔으로 대꾸하는 날은 운이 좋다는 뜻으로 풀이하도록 어느 결인가 회장도 아내의 그 알 수 없는 느낌을 꽤 존중하는 편이었다. 때문에 영은이에 대한 아내의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을 마냥 황당무게하다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는 바로 그 부분이 회장에게도 손톱 밑에 가시처럼 걸렸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아들한테 해롭다고 믿고 있으면서 순순하게 아들이 해롭도록 두고 보기만 하진 않겠지. 아들에게 놓았던 엄포를 생각했다. 정말 이 망구가 단식투쟁이라도 벌이면 어떡하지? 뭐라고 대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참 신통하게도 석가모니 귀하고 닮은 아내의 크고 잘생긴 귀를 보며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말을요? 부인이 남편의 최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허탈하게 고개를 여전히 정원 쪽으로 돌린 채 말했다. 무슨 말이라니? 내 말 안 들었어? 부인의 고개가 제자리로 돌려지면서 치마폭으로 조금 숙였다.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은 두 손이 치마폭 위에 얌전히 포개졌다. 당신이 허락하셨다면 이제 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염분이 아니면 끝내 이렇게 염분이니까 그런 거지. 회장은 염분이라는 말로 자신의 결제 책임을 떠밀면서 아내의 너무 순순한 체념이 이상스러웠다. 늙어가면서 지나치게 이 망구를 크게 대접해 주고 있나? 관세혼보살만 찾아서 그런지 아내는 아직 눈 밑에 주머니도 매달고 있지 않다. 캄캄한 밤에도 뿌옇게 떠올라 보이던 타고난 흰 피부는 세월의 풍화로 듬성듬성 더러움이 다 작은 검버섯도 강남콩만하게 혹은 매주콩만하게 생겨있지만 그래도 아직 달덩이는 달덩이다. 젊은 날에 비해 추레하고 찌그러진 달덩이기는 하지만 말려도 소용없을 거면 늙은이들이 양보를 해야지 어쩌겠소. 우리야 살 날 얼마 남았나? 부인은 고개를 주워거렸다. 공연이 영은이 따로 불러 심한 말 할 생각 말고 당신 그랬다가는 아들 영영 잃어버려. 회장이 못을 박았다. 허니는 언제 시킬 거예요? 미적거릴 거 없겠지. 말 난 김에 서둘러 주도록 해. 모아진 두 손을 내려다보면서 부인이 잠시 뜸을 들였다.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애들하고 의논해.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일이면 구름 잔뜩 낀 하늘처럼 굴지 말고 상쾌하게 굴어요. 영은이가 힘들어하면 도연이놈이 우리한테 원한을 품게 된다고. 그 놈은 외골수 아닌가.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무리 피할래도 피할 길이 없는 일이 있는 법이에요. 부인이 나지게 토해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회장이 비난투로 억박질렀다. 무당 할말씨 같은 소리 난 눈꼼쟁이만큼도 안 믿는다고. 알어? 대체 기라고 흉한 게 어딨어? 이런 빌어먹을.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 붙이는 거라고. 센 놈, 약한 놈, 미련한 놈, 나쁜 놈, 착한 놈은 있어도 길한 놈, 불길한 놈은 따로 없어. 영은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측은한 거 우리라도 품어줘야지. 절 마당이 패도록 댕기는 당신보다 내가 열 배 나아. 회장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서는데 부인이 고개를 치켜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저보다 나아요. 대꾸할 말이 없어 회장은 양복 저거리에 한 손을 찔러놓고 한동안 멍청이 같이 아내를 내려다보다가 방을 나갔다. 10월 초에 결혼식 날짜가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잡혔다. 영은은 그대로 회장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도연의 어머니는 예사롭고 담담했다. 예사롭고 담담했으나 워낙에도 많지 않던 말수가 부쩍 줄어든 부인의 존재는 영은에게 태산만큼이나 크고 부담스러웠다. 부인은 많은 시간을 절에서 그리고 나머지 집에서의 시간도 대부분을 자기 혼자 염주 굴리기를 하며 보냈다.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오렴 이라든지 옷을 좀 밝게 입어 버릇하렴 이라든지 하는 영은을 배려하는 내용의 말에서도 그녀는 어쩐지 따스함을 느낄 수 없었다. 꽤 격렬한 반응을 각오했다가 별 사건 없이 어머니 편의 양복까지 얻고 도연은 한 손으로 영은의 볼을 잡아당기며 아 정말 뜻밖이야.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리라곤 상상도 못했어. 난 너무 지나치게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나봐. 감격스러워하며 웃었었다. 그가 감격스러워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그의 눈에 돌던 물기였다. 며느리로 결정된 상대에 대한 기본적 예의일 뿐 부인은 역시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영은을 자꾸만 주눅들게 했다. 결혼 승낙에 환영까지를 기대한다는 것이 양심도 없는 짓이라고 자신을 흘란하면서도 물에 기름은 침을 하고 철양했다. 물은 한 방울 기름쯤 의식할 필요도 의식되지도 않겠지만 물 속에 녹아둘 수 없는 한 방울 기름 처지는 외롭고 고단했다. 그 눈치는 도연도 이내 알아챘다. 어느 날 밤 술이 꽤 올라서 들어온 도연은 영은의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안고 서서 어머니를 오해했었다는 걸 정정하자. 그러나 네 쪽에서 어머니를 이해해드려. 우선 널 며느리로 묵인하신 것만도 어머니로선 큰 용기고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는 노력하고 계시잖니 편하게 생각해. 했다. 싫은 사람을 며느리로 묵인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처지에 그녀를 아는 척하는 것만 해도 노력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이해에 인색해서는 아니었다. 노인을 이해할수록 바늘방석이었다. 결혼 날짜가 잡히던 날 저녁 식탁에서 도연이 풍가를 하겠다고 했다. 회장은 고위층의 저녁 초대로 10시쯤이나 귀가할 예정이었고 식탁은 도연과 영은 그리고 부인 셋이었다. 아버님께 말씀드렸니? 그의 어머니는 배춧국에서 기름 붙은 고기를 숟가락으로 떠내면서 물었다. 말씀드리겠어요. 아버님 서운해하실 텐데. 그 말은 회장은 서운해하겠지만 자신은 관계없다로 들리기도 했고 회장을 구실로 자신도 풍가는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들을 수도 있었다. 당분간 역삼동 쪽에 나가 살겠어요.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부인은 침묵했다. 아이 하나 나 갖고 들어오죠 뭐. 도연이 말했다. 영은은 마치 자신이 분가를 속삭거리기라도 한 듯 죄스런 기분으로 앉아있었다. 그럼 살림장만이 꽤 늘어나야겠구나. 별일 아니라는 어조였다. 저녁 뒤에 영은과 도연은 그녀의 방에서 소문 안 나게 다투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난 분가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낭비고요. 가구랑 살림살이랑 뭐 때문에 새로 사요. 돈 아깝게. 넌 가만히 있어. 분가를 하고 싶은 건 나야. 내가 분가하자 그런 줄 아실 거란 말이에요. 참을 수가 없어. 널 눈치꾸러기로 만들어 놓고 내 속이 편하겠니? 어머니를 이해하라 그런 건 누구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넌 마음 놓고 활짝 웃어본 게 언제니? 그건 아득한 옛날이에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각설하고 내가 싫으니까 우린 나가는 거야. 도연의 분가 주장은 이튿날 회장의 노발대발로 철회되었다. 화가 극도로 난 회장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럴 줄 알았으면 바깥에라도 자식 뿌려 데리고 들어올 걸. 후회가 막급이다. 이 강도 같은 놈.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분노의 폭발이었다. 부인은 창밖 먼 산 바래기만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땅거미 질 무렵 영은은 전화로 회장의 꾸중을 들었다. 야, 이 못난 놈아. 왜 그렇게 지혜롭질 못해. 그 할망구 나쁜 사람 아니야. 네가 좀 부칩성 있게 굴어, 이놈아. 할망구 뽕하고 있다고 너도 뽕하고 있으면 집안일 잘 돌아가겠다. 네가 먼저 격이 없이 굴어보라고, 등신아. 노인네 하나 말아먹기 얼마나 쉬운 건데 미련하게 그걸 하나 어떻게 못하고 시끄럽게 만들어. 어째 그렇게 무능해, 응? 결혼식을 아흘에 앞에 둔 금요일 오후 2시. 영은은 희진이 죽어 한 줌 잿가루로 강에 뿌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희진의 언니는 바람 새는 소리로 변해버린 쉰 음성으로 잘 된 거지, 뭐. 지가 바라는 대로 일찍 잘 떠난 게. 지가 살라고 해야 하나님도 사는 편으로 도와주시지. 지가 죽겠다는데 하나님인들 어쩌시겠소. 했다. 거창한 웨딩드레스가 아닌, 그러나 결혼식을 위한 심플한 디자인의 크림색 투피스를 맞추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첫 결혼 때 드레스를 만들어주었던 디자이너는 영은이 들어서자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온 듯 펄쩍 반가워했다. 웨딩드레스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영은은 그저 모임에 분위기 있게 입을 정장으로 크림색 투피스를 주문했다. 베일은 쓰지 않기로 했다. 결혼식은 회사 중역 이상만 초대해서 회장 소유의 오이동 영빈관에서 치르기로 했다. 편안하게 힘들어하지 않고 떠났어요? 영은은 간신히 목이 찢어지면서 물었다. 그려, 나도 못 봤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그러는데 편안하게 숨 거뒀대야. 그렇게 심하게 나빠졌었어요? 단 한 번 찾아내려갈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유아무야 주저앉아버렸던 자신의 무심이 죄가 되어 영은은 혀가 말려드는 것 같았다. 이것저것 겹쳤어. 폐렴에 신장도 엉망이 되고. 죄송해요 언니. 한 번도 못 가보고. 다음 말은 이울 수가 없었다. 울지 마. 괜찮아. 희진이가 노상 그랬어. 지가 죽거든 영은이한테 알리는데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새장에 갇힌 새가 새장 문 열고 나갔으니까 축하해달라고. 해방돼서 자유롭게 나는 거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고. 전화를 붙잡고 부여에서 희진이 언니가 서울에서 영은이가 한참을 흑흑거리는 소리로 말을 대신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채 손수건을 다 꺼내기도 전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손수건을 눈에 붙이면서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정도연 시댁 맞습니까? 전화는 멀고 잡음이 많았고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덮어놓고 목덜미 솜털이 오싹 추위를 타며 곤두섰다. 도연이 휙 스쳤다. 네 그런데요. 잘 안들립니다. 크게 말하세요. 네 맞아요. 누굴 찾으시죠?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입니다. 들리세요? 영은의 괴성에 가까운 비명에 참모와 소녀가 휘둥그레져서 뛰어나왔다. 정신 차려야 해. 영은은 무릎이 꺾어지는 대로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톱이 새하얗게 질리도록 한쪽 다섯 손가락 끝으로 탁자를 눌렀다. 어디에요?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다쳤어요? 온전기사는 사망이고 한 명은 중태입니다. 가족 되시는 분들이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여기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전주? 약삭 빠르게 내었다. 여보세요. 환자가 부인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 사모님이시라던데요. 회사로 연락하지 말고 백으로 전화하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끊겠어요. 영은은 수화기를 메어 꽃듯 던지고 현관으로 내다르며 소리쳤다. 비서실 나비서한테 전화해 빨리 할머니 교통사고 당하셨대 오빠한테 전화라고 해 나 지금 회사로 나가니까 15분만 기다려달라고 참모가 아이고 뭐니나 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소녀가 울상 지으며 전화로 내다랐다. 택시에서 내리는 영은을 비서실 차장이 뛰어와 맞았다. 10분 후 출발입니다. 회장님께 연락됐어요?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오빠한테는요? 계십니다. 도연은 회장실에서 전주의 병원과 통화 중이었다. 제가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까? 글쎄 응급처치 중이라는 소리는 이미 들었어요. 어느 정도나 되느냐 말이오. 여보세요? 거기 누구 딴 사람 통화할 사람 전화가 퉁명스럽게 일방적으로 끊겨버린 것 같았다. 도연은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과 육친의 사고에 맞닥뜨린 자신의 당황, 두려움 그런 것들로 혼란된 자신을 정돈하는 듯 끊겨버린 전화를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다시 버튼을 찍었다. 원장실 부탁합니다. 한결 냉정하고 침착해져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부친을 앞세우고 원장과 직접 통화하는 데 간단하게 성공했다. 전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환자 옆에 보호자가 아무도 없지만 절대로 나중에 병원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일 같은 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손 늦지 않게 즉각 즉시 말입니다.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취해하는 모든 조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취해주시기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만약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만약 거기서는 손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서울 와서 어떤 조처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 곧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여기대로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걸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도연이 영은혜 쪽으로 돌아섰다. 결혼 직전도 결혼 직후도 집안의 우아는 이 여자를 위해 절대 안 되는데 라고 도연은 생각했다. 적어도 결혼 후 3년까지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쥐약 먹고 죽은 쥐를 삼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연락을 받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여자가 불길하다고 했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셨을까 어떡해요 영은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울먹였다. 곧 떠나 도연은 더 말해주고 싶었다. 너무 초죽음 되지 마 네 탓이 아니야 사고가 아무리 커도 어머니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되어도 네 눈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사고일 뿐이고 어머니의 숙명일 뿐이야 하고 중상이래요? 학위사가 죽었다니까 사망자가 생겼으면 큰 사고가 틀림없다. 그래서 사망자 옆에 가벼운 상처는 기적으로 말해지지 않는가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외부에서 들어온 회장은 직접 빌딩 꼭대기 헬리포트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도연이 영은의 어깨를 앉듯이 하고 도우쪽을 향해 움직이며 말했다. 차 실장 전주에서 오는 전화 받으세요. 어머니 서울로 오셔야 할 경우면 대학병원 주박사께 연락드려 모든 숲에 차질 없도록 알겠습니다. 비서실 차장이 잡아놓고 대기 중인 엘리베이터에 차장까지 넷이 탔다. 마지막 숫자에서 엘리베이터를 버리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출발 준비 완료 상태의 헬리콥터가 대기 중이었다. 옥상 가장자리의 회장은 뒷짐을 쥐고 등을 보이며 서 있었다. 비서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회장에게 갔고 도연도 아버지 쪽에서 제게 움직여 갔다. 차장은 영은의 옆에 서 있었다. 아들보다 먼저 다가선 실장에 의해 회장이 돌아서며 영은이 쪽으로 걸음을 옮겨왔다. 무언가 회사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회장은 중간에서 만난 아들을 묵살하듯 곧장 영은의 앞으로 와 섰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서는 사내로서는 쫄뛰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답게 회장은 차분하고 의연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듯 영은에게 꽂혀진 노인의 눈빛은 침울했다. 아내가 불길해서 싫다는 영은의 횡안이 겁먹은 눈을 보면서 회장은 생각했다. 그 노파는 이놈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는 집에 있는 게 좋겠다.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왜요? 라고 반문할 수 없는 위험을 담은 결정이었다. 우리가 가니까 오늘 안으로 서울에 옮겨놓을 작정이니까 네. 회장과 도연이 헬리콥터로 오르고 비서실장과 차장 영은 세 사람이 한참을 뒤로 물러선 뒤에 팔랑개비가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볍게 떠올랐다. 팔랑개비가 일으켜놓은 바람은 뒤늦게 다시 한 번 영은의 플란네 스커트를 부풀려 올렸다. 전주에서 뇌수술을 받은 부인은 단 1초도 의식을 찾아보지 못한 채 아흐렛만에 타개했다. 뇌 말고도 늦골 여덟대 왼편 대태부 왼편 어깨팔이 마치 겨울날 박살이 난 여처럼 무참하게 툭툭 부러졌었다. 뇌가 무사했다 해도 육순 노인으로서는 감내하기 고욕스러운 대재앙이었다. 영은은 사흘째 되는 날 불려 내려가 아무 할 일도 없이 환자도 없는 병실에서 피말리기를 하다가 나흘째 새벽 3시에 들이닥친 민이한테 불문 꼭직하고 딱이 먼저 한 대 얻어맞았다. 불행하게도 그러면서 또 다행스럽게도 도연은 그 밤에 울산행으로 떠나 영은이 혼자서 새우잠이 들었나 말았나 하고 있는 참이었다. 가망이 없는 쪽으로 99% 결정적인 아내와 어머니를 눕혀놓고도 회장과 도연은 24시간 병원을 지킬 수가 없었다. 부자는 만약 환자가 그대로 세상을 하직하게 되더라도 하직할 때 아들 남편 두 사람이 다 임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고인은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흘째 되는 날 영은을 불러내리면서 남자들은 교대를 결정했다. 먼저 병원을 지키는 당번은 도연이가 되었다. 도연이가 서울로 올라갈 순번이었던 나흘째 오후에 회장으로부터 울산 출장이 지시되었고 그는 이튿날 울산에서 전주로 왔다가 오후에 회장과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도연이도 회장도 피상적으로만 보자면 비인간적인 남편과 아들이었다.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다. 침묵의 침묵의 사이사이 길지 않게 잠깐씩 나누는 대화는 전부 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회사일에 대한 것이었다. 불려 내려온 영은과 병실에 함께 있었던 30분 남짓 동안 회장은 병원 측에 특별 배료로 놓여진 직통전화로 서울과 너댓본에 통화를 했다. 도연이도 거의 비슷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선 채 참으로 지루한 긴 시간을 단 한마디에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과의 전화 아침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며 들고 들어온 추리소설을 읽어 치우기로 영은에게는 냉랭하고 거만하게 사경을 헤매는 자신의 모친에게는 야박스러운 침착함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였다. 그와 한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지내면서 영은은 아무 할 일이 없었다. 고작 그가 어질러 놓은 신문지나 접어 치우고 재떨이 비우기 정도가 그녀의 역할이었다. 처음 두 사람이 한방에서 밤을 지내면서도 다섯 마디도 주고받지 못했다. 번갈아 저녁 먹기를 마치고 그는 사갖고 들어온 신문 훑기 뒤에는 다시 추리소설이었다. 10시쯤 되어서 잠깐 중환자실 쪽에 다녀오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는 가족용 잠자리에 누울 채비를 하면서 각오를 해두는 게 좋겠어 했다. 이쪽 침대로 오세요. 그는 들은 척도 않고 누웠다. 학위사네가 딱해 큰일 났어. 홀어머니 회사에서 입원시켜놨대. 죽는다고 연탄화덕 피워놓고 문장구고 있다 발견됐다는데 어머니가 벙어리래. 시장에서 노동자 상대로 국수장사를 했다더군. 울산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도연은 겨우 정식으로 영은을 아는 척 했었다. 혼자 있다가 무슨 일 당해도 침착해야 해. 내일 일찍 도착되게 할 테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오지 그랬어. 도연이 병원을 나가고 영은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두 시간 가까이 지켜앉아 있었다. 팔자 좋은 노인에게 이런 끔찍한 횡익이 준비되어 있었다니. 학위사는 학위사는 최근에 회장이 부인의 절 나들이에 붙여준 운전기사였다. 성품이 얌전하고 성품처럼 운전도 얌전해서 차량관리 부서에 추천으로 회장 사모님을 모시도록 뽑힌 청년이었다. 작정하고 이쪽 차를 노렸던 것처럼 왼쪽 옆구리로 뛰어들었던 상대방 차에서도 21살 난 모면허 대학생이 죽지 않을 만큼의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전주에 사는 모 변호사의 아들이랬다. 전주에서 호남 고속도로로 접어들어 12km 지점이라고 했다. 전라도 지방 절 순례를 떠나는 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부인은 모 주부 상대 여성지와 인터뷰를 했었다. 인삼차를 내면서 영은은 부인이 난처해하는 망설임 끝에 글쎄요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좋을지 원 그냥 사람들이 그러대요 복 많기로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사모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또랑또랑 낭낭한 말에 힐끗 영은은 여기자를 잠깐 보았었다. 글쎄요 그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가 싶어지대요 이 나라에서 으뜸가게 복이 많으시다구요 예 응접실에서 부엌으로 움직이면서 영은은 불현듯 터지게 싱그럽고 젊고 당돌한 여기자가 부러웠었다. 자신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당당한 자신감을 표정으로 말소리로 메모 노트와 볼펜으로 조롱조롱한 눈망울로 머리칼로까지 과시하고 있는 것 같은 여기자가 유치하게 건방지다고 깎아내리면서도 한편은 부러웠다. 아침 식탁에서 부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회장의 질문에 이 나라에서 으뜸가게 복만은 안노인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회장은 거 말 잘했군. 헌데 당신이 으뜸가게 복이 많은 건 으뜸가게 훌륭한 남자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이라고 까지 하지 그랬어 왜 그러며 껄껄 웃었었다. 으뜸가게 복이 많은 여인이라는 기사를 쓰던 중이거나 다 썼거나 했던 그 여기자가 부인의 심각한 현재 상태를 안다면 자신의 원고를 유보시켜야 될 것이다. 부인의 타계 보도 직후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건강하고 화평한 인터뷰 기사가 실린 잡지를 독자가 사들게 된다면 넌센스니까. 자신을 받아들여 부족함 없이 보살펴주기는 했으나 웬일인지 끝내 몇 발짝 저만큼 둘레선 안으로는 들여놓지 않았던 부인의 재난은 부인의 생사를 불문하고 영혼을 또다시 자학의 늪으로 밀어버렸다. 그렇고 말고 내 주제 무슨 부인의 생사를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99% 가망이 없다는 노인을 눕혀놓고 그녀는 무기한 연기된 결혼식은 곧 영혼이 올려질 수 없는 결혼식이 될 전조라는 예감에 사로잡혀버렸다. 그렇고 말고 내 주제 무슨 서울회사 빌딩 옥상에서 노랗게 피어오르는 실연기처럼 머릿속을 맴매미질치며 시작된 자조는 회장과 도연을 태운 헬리콥터가 재떨이만 해질 때쯤 벌써 머리통 전부를 노랗게 점령해 버렸었다. 거친 노크에 깨워져 잠긴 병실문을 열고 불문 국직한 따귀를 먼저 얻어맞고 나서 영혼은 대학 졸업 후 처음 얼굴을 보는 미니가 서슬프르게 앞에 서있는 것을 보았다. 은혜도 모르는 기집애 너 재수없다 그랬지 내가 기분 나쁠 만큼 교양과 자재로 포장을 한 낮고 작은 그러나 더 이상 표독할 수 없는 말투였다. 미니는 검정색 바바리 단추를 목에서부터 차례로 벗겨내며 독침 같은 비난을 꽂아댔다. 염치도 좋구나.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오빠로 어떻게 감히 네 상대로 목표 삼을 수가 있어. 절이 망하려면 새우젓 장수가 절로 들어온다더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맑은 얼굴로 제 자식 떼어놓고 도로 끼어들어와 뭐 오빠를 차지하겠다고? 단추를 모조리 벗겨낸 미니의 오른쪽 손이 도도하고 거만하게 제 허리를 짚었다. 미니에게 영은은 오랫동안 별로고 별로 왔던 목표물이었다. 늘씬하게 큰 키에 큼직큼직 시원스러우면서도 기묘하게 관능적인 이목구비의 미니 앞에 영은은 가랑잎조차도 다 날려 떨어져 벌거벗은 추위와 두려움에 얼어붙은 겨울나무였다. 얻어맞은 뺨이 뜨끈뜨끈 달아올라왔다. 서러움도 억울함도 수치도 느낄 수 없으면서 영은은 멍청이가 되어 횡한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는 채 그대로 고스란히 당했다. 출가회인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머저리 등신 오빠 일에 뛰어들어 아는 척하기도 귀찮아 모르는 척하기로 결정했었는데 너 내 말 잘 들어 널 오빠랑 결혼시키기로 하고 엄마가 뭘 하셨는지 알아? 이젠 별 수 없으니 너 땜에 오빠한테 떨어질 화가 있다면 전부 다 엄마가 대신 받을 테니 엄마한테 돌려달라고 그렇게 비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영은의 말은 너무 작아서 속삭임 같았다 엄마 널 우리 집안에서 떼어놓고 싶어 하셨어 널 깨름이 하셨단 말이야 그만한 눈치도 없었니?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 건 알아 그렇지만 깨름이 하셨다는 건 좀 다른 뜻으로 들려 생각보다 오둔하군 정말 몰라서 묻니? 정말 몰라서는 아니었다 아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인에게 아들에게 화를 입힐 재앙 그 자체로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였다 나 때문에 아들에게 떨어질 화가 있다면 대신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쩍 절 아들이가 빈번했었고 그토록 열심히 염주알을 굴렸었다는 말인가 내가 뭘 어쨌길래 왜 왜 나 때문에 그가 화를 당해 내가 왜 내가 그를 다치게 하기 위해 파견된 악령이기라도 하단 말이야 그럼 이 끔찍한 사고가 아들 대신을 원했던 기도가 통했다는 말이야 그럼 이건 바로 그 사람이 당할 일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정말 내가 이 사고의 원인이란 말이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으나 반발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었다 신기하게도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노란 손뭉치가 빠져나가고 맑게 길기 시작했다 소스라치게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다 후들거리는 꼴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은은 병실에 붙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에 얼굴을 씻었다 비누질을 두 번 했다 칫솔만 챙겨들고 나와 서두르지 않고 옷을 바꿔입고 스웨터를 꺼내 한팔에 걸치고 핸드백은 옷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미니는 담배를 태우면서 방 가운데서 아직 한 번도 환자가 누워보지 못한 침대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영은이 병실도 노세를 잡는데 미니가 어디 가니 했다 야유와 경멸을 반씩 섞은 어투였다 영은은 돌아보지도 대꾸도 생략하고 그냥 문을 열었다 그저 잠깐 걸음을 멈췄을 뿐이었다 서울까지 대절한 택시 뒷좌석에서 영은은 야쿠르트로 신경안정제 두 알을 넘겼다 운전기사에게 깨워져 일어나니 제3 한강교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 7시 분주하고 어지러운 아침이 시작된지 이미 오래전이었다 서둘 거 없어 그녀는 곧장 회장집으로 들어가 응접실에서 홍 회장의 위로 전화를 받고 있는 회장과 만났다 그렇지 싶었다 그 자식 나쁜 놈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고 올라가 푹 쉬어라 전화를 끄는 회장이 신문을 펴들며 미니의 출연으로 영은이 퇴각해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시를 했다 미니는 회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독을 품었을 것이다 어존은 부드러우면서도 시선을 길게 주지 않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회장의 마음도 딸의 영향으로 얼마쯤 경직돼 있다고 영은은 혼자 짐작했다 사고 아흘째 되는 날 부인은 별세했다 가을날은 가을날 중에서도 드문 청명이었고 그날은 또 누구에게 옮기기도 거짓말이랄까 봐 걱정되게 결혼식으로 잡아두었던 날이었다 부인의 시신은 서울 집으로 옮겨져 엄청난 손님을 받고 사흘 만에 온양선산으로 가 묻혀졌다 영은은 미니와 같은 상복을 입고 다소곳하게 양딸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미니의 남편이 하루 전에 와서 사위노릇을 했고 도연은 눈에 보이게 뺨이 홀쭉해지면서 쌀 한 톨 안 먹고도 잘 버티었다 장례가 끝난 날 오후 비행기로 회장은 일본으로 떠났다 꼭 가야 할 사업상의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자신을 정리해 갖고 돌아오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열한시에 도연이 회사로 나간 후 영은은 아파트에 옷을 가지러 나간다는 이유로 집을 나섰다 20. 둥지를 찾아 떠난 겨울새 눈이 쌓이면 사람도 자동차도 오르내리기가 고약스러운 경사가 꽤 급한 골목길을 내려오면서 집을 나서기 전에 분명히 확인했던 예금통장과 도장이 제대로 들어있는가가 불현듯 다시 의심스러워 영은은 걸음을 멈추고 백을 열었다 통장과 도장은 틀림없이 꽃무늬 손수건에 따로 쌓여 백 안에 들어있었다 미니와 부딪힌 밤 이후 장례기간 내내 머리를 뒤척였어도 결정된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을 없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 뿐이었다 사라져주는 것 구식 멜로드라마의 결말 같아져도 별수가 없었다 다른 길이 없었다 사라져주는 것 아니 사라져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저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오를 것이다 도연을 위해서라든지 회장을 위해서 또는 단 한 번도 영은을 마땅히 한 적이 없던 미니를 위해서라든지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일러두었었다 이 날까지 도대체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주제에 누군가 타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생생낸다는 것이 우스웠다 그렇다고 박해에 의해 쫓겨나는 피해자의 망상도 갖지 말자고 생각했다 미니의 포악처럼 길을 막고 물어보면 염치없고 뻔뻔스러운 것은 그녀 자신이었고 가해자도 그녀였다 삶과 죽음은 하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도 미령끈끈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손에 달려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혹시라든지 만약에 라는 군소리를 덧붙인다 만약 자신의 결혼이 순탄했다면 순탄치 못했어도 만약 자신이 그대로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었다면 그것이 불가능해 시집을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 자신이 다시 회장 일가 주변을 서성거리지 않았더라면 서성거린데까지도 시비거리로 삼지 말고 그저 자신이 도연에 대한 욕심만 포기해 주었어도 그녀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 회장 쪽 사람들이 그녀와 회장 부인의 횡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임명은 제천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치울 리가 없다 만약에라든지 혹시라는 군더더기는 회장은 물론 아버지에게 강도같은 놈이라는 욕까지 먹으며 그녀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정해 놓았던 도연이에게조차 평생 평생 둘러붙어 평생 둘러붙어 있을지도 몰랐다 말이 좀 틀려질지도 모른다 만약에 영은이가 없었다면 대신에 만약에 내가 영은이를 끝까지 고집해 관철시키려 하지만 않았더라면 의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내용 같은 의미다 더 이상 아둔하고 미련하게 늘어붙어 있을 수는 없다 영은이 사라지기로 작정한 이유는 길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아둔하고 미련하게 늘어붙어 있을 수가 없다 정박아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그랬고 그건 또 영은의 상식이기도 했다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아무리 죽음은 수명이라고 한거한다 해도 한거를 하면서도 영은은 회장 부인의 죽음과 자신이 완전 무관하다고 주장할 자신이 없었다 스스로를 납득시켜 정리할 능력도 없었다 우선 간단하게 자신과 아들의 결혼 문제만 없었다면 부인의 장거리 절술래가 없었을 것이다 기껏 멀리 나갔다야 강화도 보문사 정도였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장거리 술래로 나서게 한 것은 자신이었다 횡액과 만날 확률을 높여준 것이 자신이었다 그것이 정말 순전히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던 플롯이라 하더라도 회장 부인이 태어나면서 이미 그녀로 인해 절술래 중에 교통사고를 만나 죽게 되어 있는 것으로 완성되어 있던 시나리오의 마지막 결말이라 하더라도 영은은 영은은 회장 부인의 죽음에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도연에 대한 포기선거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상적으로 한탄을 하자면 비극적으로도 불행한 인연들이었고 반발을 갖고 시비조가 된다면 잔혹하고 비정한 각본이었다 자기 연민도 운명에 대한 불평도 시비도 삭제하자고 영은은 결정했다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인간 관계 속에 내던져질지 알 수 없으나 그건 역시 이미 시나리오 속에 결정되어 있을 것이고 궁금해 해보았자 미리 훔쳐볼 수도 없다 회장댁 언저리에서 몸을 사라지게 하고자 결심을 한 것도 대본 속에 벌써 씌어져 있는 대로일 것이고 만약 자신이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백길 중간 지점에서 바다로 뛰어든다면 그건 역시 씌어져 있는 대본대로일 것이다 그 대본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 토시 한개도 수정이 불가능한 융통성이라고는 먼지의 먼지만큼도 없다 그녀가 결정할 것은 사라지는 것 뿐이었다 대문 밖으로 걸음을 내딛어 우선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조차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백길 가운데서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든다는 얘기는 아무 작정도 큰 것도 없이 생각이 휘젓고 매매미질치는 미친 사람 머릿속 같은 상태와 닮아있는 와중에서 잠깐 스쳤던 사라진 이후의 자신이었다 도연의 옆에서 사라진 이후의 자신에 대해서 그녀는 당연히 예정이 있어야 했고 계획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다지 쉽지 않은 노릇이었다 계속 씩씩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정도 나가는 길도 그야말로 간단하고 깨끗하게 죽어 없어져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을 증발시키겠다는 결정도 낼 수가 없었다 살아갈 의욕이 없는 만큼 죽을 의욕도 없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계속 살아가겠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무능 같았고 그렇다고 해서 죽어버려야지 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그쪽은 어쩐지 도피 같았고 불성실 같았고 중도 포기의 비겁 같다 또 무엇보다도 그것은 자학자의 자해 행위 같았다 자학할 자학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꾸며진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배우에 불과하다면 말이야 결탄코 삶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애착 같은 것 때문은 아니라고 도리질하면서 영원은 차라리 끈적끈적한 애착이라든지 절대로 이제부터의 생은 지금까지 안은 전혀 틀린 것으로 엮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 따위라도 있어졌으면 했다 그저 그랬다 삶쪽은 수치스럽고 무능한 바보 같았고 죽음쪽은 비열하고 치사한 도망꾼 같았다 무능한 바보쪽이 치사한 도망꾼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죽느냐 사느냐를 당분간은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모든 결정권은 그녀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정되어지는 대로 하자 우선 급선문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고 대문 밖에 나선 후 자신의 모든 것은 되어지는 대로 하자 모든 짓인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은데 망설여져 어찌할 거나 우물거리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말고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부딪혀오는 대로 그러기는 했어도 영은은 대문을 나서기 전에 통장과 도장을 챙겨 넣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돈은 좀 있어야지 이 생각에 꼬리를 잡고 연결된 것은 돈 떨어질 때까지 흔들흔들 여행이나 하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였다 아파트에 옷을 아파트에 옷을 가지러 간다면서 영은은 자신이 아파트를 들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옷은 필요하면 옷은 필요하면 한두 개씩 사입어도 되고 아파트의 옷을 아파트의 옷들을 해도 될까 해도 될까 안 될까 조차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건 너무 우렁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의 인생살이가 꼭두각시 인형극에 출연하는 인형놀이라면 그녀의 두 번 생각하지 않겠다로 무슨 반항이 될 것인가 그 반항조차 시나리오가 이미 포함하고 있을진데 희진이는 자유로워서 좋았다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병조차도 그녀를 구속하지 못했었다 번거롭게조차 못했었다 희진은 삶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죽음 역시 사랑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도 보이지 않았다 희진이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움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하고 때문에 희진은 스스로 잊고 싶을 때 있는 것처럼 사과하고 행동하고 얻고 싶을 땐 없어가면서 자유로웠을 것이다 사랑하고 싶을 때는 사랑하고 무심하고 싶을 때는 무심하고 그렇게 자유로웠으면서도 죽으면서 영은에게 전하라는 말은 해방을 축하해달라 였다는 걸 보면 희진은 죽음을 산보다는 더 자유로운 것으로 믿었었나 보았다 희진이가 그렇다면 그럴 거야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기 해방된 희진이가 있을 것처럼 영은은 하늘을 보았다 희진은 구름에 가렸나 보았다 꾸꾸물에 흐린 하늘이 잔뜩 불유쾌한 얼굴이었다 골목 있고 가게 여주인이 비지를 하다가 아는 채를 했다 아휴 얼마나 상심을 하셨어요 그래 혼인 날 잡아놓고 이게 무슨 딱한 일이래요 네 별수 없이 결혼식은 탈상하고 난 뒤가 되겠지요 영은은 웃어 보였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간단해졌지요 옛날 같으면 꼼박 삼년은 꼼짝 못했는데 요즘은 백일 탈상이 대부분이니까 백일 탈상하세요 아마 그러시나 봐요 하면서 영은이 가게로 발걸음을 떼었다 전화 되죠 그럼요 어이 들어가 쓰세요 아낙네는 멈췄던 비지를 다시 시작하고 영은은 전화를 찾아 들었다 가게 안에 문도 벽도 없이 들어 앉혀진 방바닥 이불자락 속에서 전화기 줄이 비죽이 나와 있었다 행당그런 가게 안 공기가 썰렁했다 기억에 전혀 털끝만한 의심도 없이 송수하기를 들었는데 영은은 다이얼을 국번만 돌려놓고 한참 동안 머릿속을 뒤적여 다음 번호를 짜맞춰야 했다 잊고 싶은 것은 빨리 잊는다는 머릿속 조화가 신기했다 전화벨이 맑고 투명하게 상대를 불렀다 집이 비었을 리는 없는데 열 번이 넘도록 받는 사람이 없었다 일단 끊었다가 다시 걸까 하는데 예 여보세요 하는 응답이 왔다 시어머니는 아니었다 귀에 익었다 싶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전화번호와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대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애기 엄마 아니세요 상대의 반색으로 귀에 익은 음성이 인천 댁인 것이 확실해졌다 네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 저예요 아이고 아이고 애기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영 마음이 쓰여서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그냥 불안하고 그냥 불안하고 쫄밋쫄밋 했었는데 공연이 뒤통 맞게 나서봤자 애기 엄마한테 보탬될 리도 아니고 해서 인천 댁에 말을 자르고 왜 애기가 어디 아파요 했다 아프기는요 아픈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슨 얘긴데요 이 댁 아드님이 장갈 들어요 그게 무슨 큰일이람 그러나 아이를 키우러 올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 는 신경에 걸렸다 네 잘됐네요 근데 아주머니 그 여자 보셨어요? 애기 잘 키워줄 것 같아요? 천지를 모르네 애기 엄마도 전혀 장가 들어요 그년도 미친년이지 하기는 미친년이니까 처녀가 애아범하고 살로 오겠지만 애기는 잘 크죠? 여태까지는 무병하게 잘 크는데 이제부터가 큰일이지요 그것은 제 역할이다라고 영은은 독하게 마음먹었다 아줌마가 계시니까 그래도 전 안심이에요 아줌마 오래오래 애기 좀 잘 키워주세요 애기가 이 집에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모자가 미친 사람들 모양 애 치워버릴 궁리하고 있어요 애를 치우다뇨 전혀가 애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단데요 그래서 맡겨 키울 자리 고르는 중이라고요 머리가 멍해졌다 멍해졌다 그래도 원 고아원에 갔다 안 준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할지 어떤 건지 지 엄마 지 아버지 눈이 화등잔만하게 살아있는데 녀석 웬 너무 팔자가 이렇게 개떡인지 생각할수록 불쌍하고 딱해서 남 저 키울 바에야 내가 맡아 키워 죽구마 할래도 워낙에 인간들이 인간 같잖아 늑막에 방정떨다 괜히 큰코다치지 싶고 누구 주장이에요 애 아버지도 엘 남주자는데 찬성이에요 모자 한통성인 거 아직도 몰라요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껄지 어디 갔어요 배감이라나 배암이라나 온천 가구 없어요 아드님은 퇴근하고 곧장 그리로 간다고 했고 멍하던 머리가 번개를 맞았다 그럼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어떠실런지 미꾸라지를 닮은 부동산 청년이 힐끔힐끔 다시 힐끔거리면서 일어설 채비를 차리는 영은을 도로 앉혔다 무슨 방법인데요 사정이 몹시 급하신 것 같은데 한 천쯤 더 손해를 보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물건과 물건을 맛바꾸면서 어떻게 맞춰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전세라면 며칠 안에 나가게 할 자신이 있는데 파는 건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하다가 꺼내는 말이었다 천을 더 손해본다면 2500을 시가보다 싸게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빨리만 팔린다면 1500쯤 덜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은 영은이가 먼저 했었다 거기서 천을 더 내리자는 말이었다 물건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전 돈으로 뽑고 싶어요 개포동에 15평짜리 주공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겁니다 그걸 갖고 가시고 잔액은 부인아파트 전세를 놓든지 해서 채워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은은 영은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등을 내려다보면서 잠시 생각했다 시가보다 2500이 싼 매물을 사는 것으로 부동산은 이득을 보고 자신은 2500 손해를 보더라도 통장 외에 돈이 필요하다 자기 아파트는 받을 돈 다 받고 그녀의 아파트는 쓰레기값으로 치르겠다는 심산일이라 그 아파트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비어있으니까요 그건 좋은 조건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럼 제가 받을 잔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사천이죠 좋아요 그렇게 해요 20분쯤 후 영은은 새 거처가 될 개포동 아파트 열쇠와 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왔다 대충대충 이삿짐을 꾸리는데 3시간이면 넉넉할 것이다 오후 1시 4시면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씻게 할 수가 있다 개포동까지 넉넉 잡아 1시간 짐 끌어올리는데 1시간 반 6시 반에 택시를 잡아타고 아이를 훔치러 가는 데까지 또 4, 50분 상가 앞에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다이얼을 돌렸다 아주머니 저예요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거기 도착할 거예요 아무 일 없죠? 없어요 애 보따리 내 보따리 다 싸놨어요 알았어요 끊어요? 갈 때는 작정하셨어요? 운이 좋았어요 이사해 놓고 곧장 뛰어갈게요 호텔에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영어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회장댁 골목 입구 가게에서 전화를 끊고 그녀는 곧장 아이에게로 달려갔었다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마치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 시간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순서 정연하게 결정되어 갔다 맨 처음에 할 일은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가서 인천댁과 말을 맞춰놓는 것이었다 마침 시어머니였던 노파가 집을 비우고 없는 것이 행운이었다 인천댁은 의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바람이 나했다 아이고 난 걱정 말아요 새 장가 들자고 피덩이 남의 손에 키우게 할 작정인 인종들 나중에 재판에 붙여도 이길 일이지 질 일 아니죠 아 엄마가 제 손으로 키우겠다고 제 자식 데려갔는데 누가 뭐래요 아이고 그리고 걱정도 할 거 없어요 그 인간들 오히려 편이 떡보다 낫다고 할걸요 돈 안 보내줘도 되고 좀 좋아요 새끼고 손자고 그런 거 눈꽃만큼도 모르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말은 짜머쳐야 했고 인천댁은 둘이 의논한 대로 연극을 하기로 했다 엄마가 아이를 보러 왔더라 엄마가 자식 보러 왔다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느냐 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이 빨래를 해 들고 나오니까 아이도 엄마도 없더라 인천댁을 위해서 영은이가 아이를 훔쳐낸 것으로 대화했다 대문 앞에서 택시가 멎는 소리가 들리면 인천댁이 아이를 안고 나오기로 했다 만약 대문 앞을 지나는 동네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영은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했다 인천댁과의 공모 합의 뒤에 영은은 총총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로 달려 부동산을 찾았다 가능한 한 빠른 아파트 처분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아파트가 처분될 때까지 여관을 잡아 있기로 했었고 인천댁은 온천에서 모자가 돌아온 후에 영은이와 만나기로 했다 아이고 나도 배일 빠진 년이지 오는 날부터 그야말로 잊고 싶은 생각은 씨알 닦고만큼도 없으면서 각 씨 불쌍해 있다 보니까 몇 달 노인네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몇 달 에라 나 모르겠다 보따리 싸들고 대문 나서다가 또 할맛이 가머니설에 되돌아오고 이게 뭔 놈을 베리 이런가 했더니만 종당에는 내가 각 씨 위에 무슨 일인가 하기는 하네요 아주머니는 어떡하실래요 엄청나지도 않을 텐데 나야 무슨 걱정이오 그렇다고 날 철창에 가두겠소 곤장을 치겠소 난 상관 말아요 운이 좋았어 라고 그녀는 다시 곰내었다 경비원실에 부탁해서 시간제 일 마치고 돌아가는 파출부 아주머니를 둘 샀다 짐을 만드는 사이 두 번 인천댁과 전화를 했다 아이 할머니도 아이 아버지도 감감 소식이라고 했다 거실로 꾸역꾸역 나와 쌓이는 짐 보퉁이 속에서 영은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늙정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애 아버지라도 온천행을 취소하고 들어간다면 만사가 휴지 되는 게 아닌가 짐 꾸리기가 어지간히 끝나갈 줌 영은은 마침내 더 이상 꾸물거렸다가는 일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경비원을 불러올려 강곡하게 부탁을 했다 비번 경비원에게 교섭해서 책임지고 이사를 해줄 수는 없느냐 충분한 사례는 하겠다 파출부 아주머니들을 이사 후에 짐 정리까지 사버렸다 하루 일당 6천원씩이라는 말에 3만원을 약속했다 혹시 빚을 지고 도망치는 여자가 아닌가 의심하는 듯한 여인들의 석연치 않은 표정이 3만원 약속에 더더욱 뜨아해지는 걸 보고 영은은 그 자리에서 3만원씩을 지불했다 그리고 이사 정리가 끝난 후에 다시 2만원씩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 알게 뭐냐 돈만 벌면 되지 쪽으로 돌아선 여인들의 일손이 한결 시원시원해진 것을 보고 영은은 인천댁에게 다시 전화를 넣어 지금 곧장 가겠다는 말을 했다 개포동 열쇠를 맡기고 아파트 현관을 나서다가 불현듯 혹시 도연이 전화로 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되돌아 들어와 전화선을 뽑았다 온이 좋은 날은 하루 종일 좋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마침 단장을 든 노신사를 하나 내려놓고 있는 노란 택시가 있었다 택시 안에서 영은은 다시 이제부터를 정리했다 아이를 안고 나서면 먼저 신라호텔쯤으로 옮겨 방을 하나 얻으리라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아이도 씻기고 난 후에 아이 아버지 회사로 아이의 보호자가 바뀌었다는 통고를 하고 그리고 서너 시간쯤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면 그리고 천천히 여유있게 아이를 안고 개포동으로 들어가리라 영은은 백에서 수첩을 꺼내 아파트 동호수를 적어 찢어냈다 인천댁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 도연에게는 이 밤이나 내일 밤쯤 간단한 편지를 써서 붙이자고 생각했다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양해해달라는 말을 꼭 써야지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을 변명이라 해도 이해해야겠지 상투적이긴 하지만 남자 앞에서 어떤 사정으로든 몸을 감춰야 했던 여자들이 거의 다가 썼음직한 자신을 찾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도 써야겠지 아리다리 코끝이 아려왔다 자, 이름 어때요? 오빠는 날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낳아놓은 아이는 날 꼭 반드시 필요로 한다면 눈을 감았다 눈꺼풀 속에서 도연의 딱딱하게 화가 난 얼굴이 쏘아 보았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었어요 도연의 어머니는 기뻐하리라 생각했다 회장도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민희는 드디어 해치웠다고 할 것이다 낯가릴 줄을 몰라 아무나 보고 벙식거려서 바람둥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아이는 영은의 가슴에 안겨 포도알 같은 눈으로 말끄러미 올려다보며 결코 끝끝내 그녀에게 웃어주지 않았었다 인천댓이 아이를 웃게 하려고 또로로로 깍꿍을 몇 차례나 했지만 눈망울이 잠깐씩 인천댓에게 옮겨갔다가는 영은에게 되돌아왔을 뿐 웃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개포동 한 귀퉁이에 꽁꽁 숨으리라 만약에 아이 아버지나 도연에게 들키게 되더라도 사지가 끊어져도 두 번 다시 절대로 아이도 자신도 양보하지 않으리라 멍청한 택시 운전기사가 대문을 훨씬 지나친 바람에 영은은 택시에서 내려 십여 미터를 걸어야 했다 택시는 골목 저만큼까지 갔다가 되돌려 대문 앞에 대기하고 그녀는 대문을 목표로 또박또박 걸었다 문득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섰다 자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는 걸 알았다 달라져 있는 것은 걸음만이 아니었다 네, 김수현 작가님의 겨울새 이렇게 책 한 권 낭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장편 저와 함께 손 꼭 잡고 동행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 다른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저희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